자, 마지막 승부들! 오케이, 여기까지 박수 한번 보여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잘했어, 잘했어. 여기 누구랑 왔어요? 아빠. 아빠 어딨어, 아빠. 아빠 어딨어? 예, 아빠 올라오시고. 자, 누구랑 왔어요? 엄마 어딨어, 엄마. 엄마. 어, 올라와요, 우리 엄마도. 엄마도 올라오시고. 둘이는 어떤 사이예요? 아는 사이예요? 아, 왜요? 너 누구랑 왔어? 아, 너 동생, 엄마 한 명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누구랑 왔어요? 엄마! 엄마 어딨어, 엄마. 네, 엄마 올라오세요. 자, 너네 누구랑 왔어? 아, 애기 엄마. 애기 엄마 누구예요? 아, 애기가. 어, 어디요? 어디요, 어디요? 아, 저분. 네, 올라오세요. 네, 올라오세요. 아, 애기 때문에. 아, 애기 안고 올라오세요. 애기를 안고. 자, 애기 안고. 자, 애기 안고. 자, 올라오시고. 자, 이렇게 끼가 많은 친구들은 다 그 피를 두 가지 불러 받았을까요? 부모님에게 불러 받았겠죠?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님, 그리고 아버님과 우리 아이들이 함께하는 말춤 퍼포먼스를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하시는 분들에게는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아우. 아우. 벌써부터 감독의 눈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네. 자, 좋습니다. 자, 음악이 나오면 그냥 우리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춤을 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족이 함께하는 제주마춤제. 말춤 퍼포먼스. 음악과 함께 최고랍니다. 음악과 함께 negócio 1번이 잘했다 오케이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일단 여러분들 박수로 확인할게요 순서대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자 1번이 잘했다 박수 자 우리 2번이 잘했다 박수 괜찮아요 방금? 자 3번이 잘했다 박수 자 마지막 왜왜왜왜왜 이렇게 실망해 자 마지막 4번이 잘했다 박수 자 그러면 2,3,4번 우리 부모님과 아이들을 선물 하나씩 받아주시고요 자 오늘의 말춤 퍼포먼스 1등은 참가 번호 1번 네 선물 받으시고요 이야 나머지는 정말 대단합니다